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언니, 나 뚜드려 맞고 있어. 아니, 얘가 나를 때려 지금. 세상의 어둠이 짙어지며 모두가 간절히 기도드리니 드디어 베다가 대답했다. 이제 기도를 멈추고 바닥에 놓여진 검을 들어 베리데어라 2를 시작해라. 아니, 뭐 하는 거세요, 다들? 지금 뭐 유튜브 연예인 좋아하세요? 네.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저 프로미스나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알긴 아는데 지금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하시는 거지? 플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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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버를 좋아하시나 봐요? 플러버. 플러버. 플러버 잘 나아. 아니, 게임을 하라니까? 게임을? 아니, 뭐 하는 거야? 쇼핑을 하고 있어. 저 쇼핑해야 되는데 이거 다 품절 떠서 지금 프로미스나인 되게 잘 나가나 봐요.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플러버. 내 프로미스나인 괜찮다 했잖아. 아니, PC방까지 와서. 품절이야! 이거 언제 떴는데 나 몰랐어. 아니, PC방까지 와서 무슨 게임을 해야지 이런 걸 하고 있어. 나 프로미스나인 키링 사야 된단 말이에요. 키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1등 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지금 게임에 도움되는 활동이야.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품절되기 전에 빨리 클릭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그치 그치. 우와, 이거 봐. 부들부들. 노답. 누가 PC방에 굿즈를 사러 옵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프로 구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인데. 눈물이 나요. 내가 이러려고 게임 구단을 만들었나. 파 돌 깍두기 볶음밥 진짜 맛있겠다. 내가 아까 먹은 게 그거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게임 하자 진짜로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게임 못 하겠어요. 아니 구단에 들어오셔놓고서는 못 하겠다고 하시면 어떡하는 거지? 제가 게임 연습하다가 지금 이거 놓쳐서 품절됐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임이랍니다. 저는 게임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어요. 게임을 봤자 우리 맨날 지기만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게임 못 해서 흥미가 안 생겨. 내가 잘하게 해줄게. 지금껏 다른 게임들이 재미 없었지. 재미 없었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왔어. 별이 되어라 2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자, 준비됐어요? 네. 우와, 영화 시작한다. 준비 게임인가요? 드디어 배다가 대답했다. 나감 아니야? 나감? 나감! 이분이 배달하고 여신이야, 여신. 힘 쓸 것 같지 않아? 아니, 일단 나온 사람이 나감 닮아서 살짝 흥미가 생겼어. 아니, 괜찮아? 파란 스나이 같은데? 그러니까, 살짝 사라졌는데. 이게 다 연관이 돼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또 어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예쁜 걸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난 예쁜 걸 알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어때? 언니 나도. 좀 느낌 있지? 어. 이 친구 귀여워. 아, 이거 성격도 있어? 나 한번 골라볼래. 이 언니 이미 넘어갔는데. 다 이제 속성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 마법사도 있고. 약간 순정만화 그린 채다. 그래, 예쁘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디테일이 엄청 나가. 어때요? 좀 할 맛이 나지 않아? 난 하얀 어금니로 하겠어. 그럼 한다는 거예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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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해야죠. 예뻐서 일단 예쁜 집 보기만 하려고. 어, 나도 일단 보긴 할게. 오케이, 그러면 하는 걸로. 저도 연습생들이 머리도 많이 컸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독님이 너무 머리가 작아. 지금. 스무살 찍기. 뭐 봐요, 옥차. 오, 영어 보는 것 같아. 진짜 애니메이션 같은데 이거? 응. 나 이렇게 스토리 있는 게임만 엄청 좋아하거든. 응. 딱인데? 그니까. 위험해, 장군님.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디테일이래? 그 캐릭터가. 근데 녹음도 되게. 뭔가 퀄리티 있다. 어머, 어머. 어떡해. 아, 근데 표정이 되게 디테일하다. 어? 살릴 수 있나? 응? 816. 와, 뭐야. 잘 만들었다. 뭔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살았어. 신선한 열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이로 오라. 새로운 만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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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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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뭐야? 확성했어. 확성했어, 진짜. 되게 무장하다. 문어야? 우와. 우와. 이빨이 너무 커. 좀비? 약간 보성 프리트처럼. 약간 그런 감정인가? 오, 사랑한다. 좀비네. 굴비, 좀비. 뭐야? 스토리 뭐야? 우와. 뭐야, 눈이야? 네. 근데 되게 판타지스러운 걸 되게 잘했다. 여주님! 야! 야! 감독님! 도와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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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나도 저 역할하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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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잔주름이랑.. 비 오는데 빗물이 흐르는 거까지 저는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거 진짜 퀄리티가 좋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맞아요. 아니, 이거 스토리를 보려면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내 모험하고 끝났어, 지금. 다음은 뭐 해야 되죠? 나 시작할게요! 이건 마치... 인간들이 다 죽어갈 때 배달 예식님이 내려와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 만족! 자, 그러면 2 대 2 해야 되니까 캐릭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당 3명,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씩 눌러보면서 뭐가 좋을지 하고... 저 지금 딱 골랐습니다 혹시 외모로 보셨나요? 외모!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딜러, 탱커, 힐러, 서포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분을 좀 잘해야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난 탱커! 내가 엄청 때려야겠다, 탱커면 난 딜러 됐어? 준비됐어? 아니 이런 자세 좋아 나는 감독으로서 아주 흐뭇합니다, 지금 우선 나는 크산티아랑 세이아 그리고 알버트를 골랐는데 딜러 한 명, 힐러 한 명 탱커 하나가 조금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나는 저도 나경영은 똑같이 탱커, 딜러, 힐러 이렇게 했고 알버트, 아린, 루시안 이렇게 골랐습니다 나는 아린, 산사르, 올릭 딜러, 서포터, 탱커 저도 고루고루 딜러, 힐러, 서포터 했는데 카페키, 나얀, 얀코 이 정도면은 꽤나 진중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간 친구들끼리 침묵할 때 좋겠다, 이 모드 네, 그럼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A, S, D, W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격이 J가 일반 공격 일반 공격 그리고 K가 그 스킬 캐릭터는 어떻게 바꿔? 캐릭터는 그 위에 1, 2, 3으로 누르면 돼요 간단하네 그리고 L도 이제 게이지가 차면 스킬이야 낙연은 스페이스가 뭐야? 스페이스바는 캐릭터마다 순간이동이 될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오케이, 가볼까? 13번째 책의 주인, 뱀어집 떨려 나 이낙연 이랬어 이세롱이다 나쁘지 않다 이건 이기겠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아니 나는 왜 게임할 때 항상 채영이랑 때냐? 그러게요 저 감독님만 믿습니다 채영아 나만 믿어 언니만 믿으라고? 나만 믿어 이거 어떻게 가? 저는 여러분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언니 어디 가냐? 언니 새롬언니 어디 가? 아니 얘가 나를 때려 지금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서 나를 왜 때리니까 망치로? 나만 보면 막 이렇게 달려드는지 맞을 짓을 했어요 제가 봐도 순육이 필요해 이 팀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쩔쩔 아니 공격해 어디 가? 공격한다고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선 연습생의 플레이를 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게 딜교가 훌륭하더라고요 내가 때릴 거 다 때리고 얘가 공격할 때 빠지고 이거를 되게 잘해서 살짝 놀랬어요 아니 아 잠깐만 준비가 안 됐어 나 얼굴 두꺼운 거랑 야! 야! 야 얘 뭐야? 왜 때려? 나 준비가 안 됐어 야 너 왜 때려? 잠깐만 나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아무래도 야 때리라고 맞는 게임인데 어 이거 좀 타격감 미쳤는데요? 게임을 할 때는 이 캐릭터와 한 몸이 되는 거? 그거 아니면은 뭐 사실 하는 의미가 없죠 어 나 어디 있지? 이거 난가? 몰라 내가 누구 하나를 엄청 때리고 있거든 아니 잠시네 잠깐만 아 내가 때리고 있는 거 이채용이야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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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순간이 도와는 사람 나경아 너구나 어 너 이놈새끼 내 활 좀 맞아맞아 야! 난 역시 탱커가 통증이었는데 또 때리고 있어 야! 아니 자꾸 어디서 자꾸 나타나 아니 자꾸 어디서 자꾸 나타나 아니 자꾸 어디서 자꾸 나타나 너 도와줘 야 힐러 없어? 야 나 좀 도와줘 나 죽겠어 근데 새롬언니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나 도와줘 솔직히 내 활 좀 맞아맞아 어 난 탱커 난 역시 탱커가 천직이야 그냥 냅다 때리고 있어 야! 아 이게 때리는 맛이 좋네 저는 딜러랑 탱커만 골랐습니다 역시 전 틀리지 않았어요 야 채영아 나 죽었어 언니 나 쪼드려 맞고 있어 채영아 도망쳐 싸우지 말고 도망쳐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 도망쳐 언니 어디서 뭐해? 죽은 거야? 네가 나 죽였어? 야 예스! 마지막 해야 이거 난 끝났구나 네 그리고 흠씬 두드려왔고 끝났죠 그 게임은 오늘부터 하산하겠습니다 아니 하산은 보통 다 통달하고 내려가지 않아요 도망치는 하산이요 만 무슨 일이야? 만이 뭐야 내가 공격한 거? 어 이 정도면 손 풀린 거 아니야? 나 손이 풀리다 못해 좀 아파 여운이 남더라고요 살짝 타격감이 미쳤어요 타격감이 미쳤어요 진짜로 그냥 기본 공격부터 스킬 두 개 궁극기 하나 다 타격감이 미쳤고요 스킬이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그래픽도 좋고 다 만족했습니다 나 이세롬이랑 하고 싶은데 이세롬 못해서 이세롬 못해서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거 그만하고 우리는 프로 구단이니까 우리끼리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팀워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둘 둘씩 나눠가지고 던전으로 가보자고 판타지는 원래 잔혹하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부님 재밌겠다 자기 실력 보자 언니 가자 따라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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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무서워 무서워 너무 저돌적이야 너무 저돌적이야 무서워 진짜 새롬 언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언니 나 잘하고 있지 맞았지만 뒤에 줄 하지 않겠어 어이나 덥지만큼은 다 어 언니 엘 찾다 엘 찾다 엘 찾았어 어 와 진짜 미쳤고 아니 엘 쓸맛이 나네 아우 알베기일 것 같아 잠깐만 이 늑대 누구 거야? 이 늑대 누구 거야? 어? 세롬 언니가 부른 거 같은데? 늑대 내가 불렀어? 어 엘 엘 도와줘 엘님 도와줘 엘님 야 근데 나 지금 나경이보다 잘하는 거 같아 피가 엄청 많이 남았어 한 명 죽었네 몰랐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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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어요 웃겼어요 하하하하 제가 나경 씨보다 잘하는 게 웃긴가요? 나 어디 있어 근데 아 나 어디 있어 언니 파란색 모드라 아 아 나 죽었어? 아니 나가 떨어졌어 죽은 건 아니 언니 지금 겹치고 있는 건데 어 나 근데 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머리가 안 따라주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이세롬은 바보다 그런 것보다 맏언니한테 언니 어디 가 언니 언니 이동하면서 보자 어? 이러나 나 이세롬 생각보다 무빙이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이제 스킬이 날아올 때 빨간색 표시가 뜨면 피해 준다거나 이렇게 내 피를 지켜가면서 딜교를 해야 하는 아 아싸 등뼈 때렸다 설마 일어나 설마 일어나 달라 일어나 오 오 오 오 오 뭐야 언니 한 번 썼어 한 번 썼어 바꿔 원거리 들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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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가 그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상대의 피 나의 피 스킬 A 찾는지 스킬이 찾는지 나의 위치 나의 팀원들의 위치 바빠요 아니 나 눈이 두 개인데 내가 봐야 될 건 여덟 개야 바빠요 오 분노하셨어 어떡해 죄송해요 왜 언니 시작됐어 게임이야? 멀리 가 이거 멀리죠 JK 잠깐만 언니 케이크 바꿔 케이크 바꿔 케이크 바꿔 케이크 바꿔 케이크 바꿔 너무 뜨거워요 전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요 아 뜨거워요 언니 얘 왜 이렇게 써? 진짜로? 얘가 최종 버스 아니야? 오 죽겠어 죽겠어 이건 얘가 때리고 있어 아 아파요 뜨거워요 뭐야 죽어요 멘탈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막막했어요 이야 발을 찍어 발을 찍어 발을 찍어 발을 찍어 발을 찍어 새로이 언니 4번 케이크로 바꿔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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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새로씨가 저는 흠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띵띵띵띵띵 언니 아이 눌러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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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대박 대박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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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ألي Brych 공격 공격 뒤흔수 내뱉는 그런 말들이 힘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쵸 완전히 힘 96 근데 아까는 좀 힘들었어요 생긴다는 게 아니야 힘들었어요 네 쫀러온의 근데 아까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게 아니라 힘들었어요? 네. 우와 늘고 있어 늘고 있어. 와 근데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다. 우와 짱쎄.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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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물에 약하네. 사주에 물이 안 가네. 사주에 물이 안 가네. 언니 이번에 공격하는 거지. 먹어 먹어 먹어. 야 너만 먹어? 야. 야. 나 또 먹을래.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임은 진짜 타격감 중요하거든요. 다 타격감 미쳤고요. 아찔해. 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프냐. 언니 나도. 난 귀가 아픈데. 생아 하자. 생아. 나만 믿어. 난 너의 힐러야. 준비 눌렀어.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채영 씨보단 잘해요. 진짜 지선 씨. 세상 모든 판타지를 넘어. 가보자. 가보자고. 아니. 맞고 있네. 때려 때려 때려. 활 활 활? 활이야? 아 얘도 그럼 멀리서 쏘는 애구나. 좀 떨어져서 쏘는 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야. 되게 센 친구였거든요. 조금 가까이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아이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뒤에 곰이 있어. 어. 어이 남이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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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시선 언니 괜찮아? 응. 난 올 리크. 오케이. 이성향이 드신 분들. 올 리크. 좀 화끈하신 분들. 네. 마구잡이로 드릴 수 있는 분들. 올 리크 해보세요. 이 쿠산티아 스킬. 빨아들인 거지. 공격해. 그 다음 더 센 애가 나오겠다. 옆에 이상한 애 와. 존디 같다네. 오. 난 한 눈만 팬다. 한 눈만 팬다. 한 눈만 팬다.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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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끄러운데. 공격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팀 게임인 만큼 옆 사람을 좀 배려해야 하지 않나. 라고 가르치고 싶네요. 저는. 공격해. 공격해. 다 죽였어. 다 죽였다고. 아아. 너 일로 오라고 해. 다 죽였다고. 맘에 짐이 들면서 말에 깜짝 놀랐잖아. 원래 빌런들한테 망치로 후량 알려야 된다고. 나 빌런이야. 상처. 어허요요요요. 상처. 어허요요요요. 발, 발을 찍어야 돼 이 친구. 커요, 막. 아이. 아이. 오? 오이거트? 오아야. 야, 너 몸을 뚫었어. 아, 언니 위에 게이지 차면 아예 쓸 수 있어. 아,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뭐야? 야, 대박이다. 아니, 피가 차. 지선이 아직도 저걸로 살아있는 거야, 지금? 어, 나 살아있어. 죽을 것 같을 때 캐릭터를 바꿔서 피를 좀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또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 되게 좋아하시네. 올리크 할 수 있잖아. 도와줘. 이런나! 이런나! 션츄리카! 제가 맞으면 제가 아프고 제 캐릭터가 흥분하면 제가 흥분한 것 같고 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겠다, 이런 느낌? 안 돼! 바꼈어? 떨려, 떨려. 됐다, 됐다. 아이, 아이, 아이. 야, 거의 다 죽었어. 끝날, 끝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안 돼. 둘이 또 나왔어. 좋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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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얼굴이 걱정돼. 저 어떻게 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전장으로 신체가 워프 돼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희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캐릭터가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쾌감. 도파민 폭발. 재밌다. 재밌다, 이거. 와, 진짜 재밌다. 그냥 같이 하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재밌네. 역시 우린 팀인가 봐, 얘들아. 이제는 더 이상 구단 나간다는 말은 안 하겠죠? 저희는 한놈이에요. 감독님. 감독님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들어와, 지금. 들어와. 1대1 뜨자. 가세요. 이렇게 둘 나가세요. 큰일 났네. 생아 걱정하지만 언니가 살려주게. 다 죽어 있겠다, 내 캐릭터. 생아. 걱정하더라도 말아. 야. 안돼, 안돼. 엘라라라라라라라. 일러, 일러, 일러. 헤이, 엘걸. 아니 왜 또 캐릭터가 다 흑백이 돼있어. 스트레스. 또 다 죽었어 캐릭터. 아 뭐야? 흑백이야. 다 죽었어? 앙범이야 이건. 앙범이야. 아니 5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 죽였어 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